일단 평가를 봤는데 너무 졸립니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가 일이네요. 듣는 것 자체가 알아감에 대한 즐거움, 재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의 답변을 1분, 1분, 1분 들을 때마다 그 1분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열심히 들었는데 남는 것도 없고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심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별화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지금 혼자 말하는 연습만 많이 하고 왔어요. 이게 공연으로 친다면 관객 앞에서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이해가 될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또 심지어 동료들과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지도 않고 자기 대사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자기 대사만 하는 느낌? 표현력 빼고 자기소개까지는 그래요. 근데 그 이외의 답변은 좀 심각할 정도로 뭔가 혼자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들어주지만 면접관은 과연 들을까? 면접관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열정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가능성도 크고 나보다 귀가 더 밝을 것도 아니고 나보다 머리가 지금 막 팽팽팽 또 어쩐 나는 그래도 30대고 면접관님들은 뭐 50대 60대까지도 들어오시니까 그렇다고 뭐 금정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주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스터디를 하실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고 있는데 10초 들었는데 안 들리면 그만. 스톱 스톱 스톱. 다시 해보세요. 30초까지 잘 들리다. 스톱 스톱. 지금부터 안 들렸어. 조금 전부터. 여기서부터 안 들려요.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암기를 넘어서 진짜 이거를 이 말을 꼭 저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와야지. 이런 접근이어야 되는데 답변이 틀리지 않아야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된다. 이렇게 가면 다음 문장 뭐였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답변이 즉석으로 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임팩트 있는 소재가 있다면은 그냥 즉석을 해도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 해봤잖아. 즉석하면 횡설수설하고 헛소리하고 말소리 뭐 소소리 뭐 헛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거 없이 방향성 없는 답변은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모든 답변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만들 수 없으니까 큰 틀로 우리 만든 답변들을 계속 활용 응용하는데 어찌되었든 그 모든 응용 활용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된다. 듣길 잘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더 하나라도 더 알게 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아 이 친구 이런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되게 기특하다. 아 이 친구는 이런 걸 했는데 되게 잘하겠다. 중국어 되게 잘하겠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가 뭐 예쁘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되게 착할 것 같다. 되게 잘할 것 같다. 고객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잘 안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미지잖아요. 외형적으로 오는 이미지. 목소리에서 오는 이미지. 표정에서 오는 이미지. 답변 내용에서 오는 이미지. 이거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1등의 0에는 바로 추락했고. 그러니까 이게 삐끗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다들 신나지도 않아. 신나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와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다행이다. 내가 아는 거다. 어 잘 모르는 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마음이 이런 태도 자체가 답변의 퀄리티를 바꾸니까. 연습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왕관을 찾으러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